가폐혁명의 예정에 왔는데요 저거 넣어줘 빨리 인자해 줌범이 메인으로 나오자 그래 자 내가 클로즈업 해줄게 아니 이거 따로 하나 찍어 얼굴 왜 이렇게 빨개 근데? 자기가 하고 빨개지네 이야 멋있다 줌범이 온다 저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누구세요? 여기 우리 집인데 아니에요 누구세요 자 여기는 저희 방입니다 역시 역시 되게 크죠? 너무 좋네요 자 이제 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끝나고 나가고 있네요 여기 호수랑 호수도 있고요 이제 남자방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미야 아까 우리 사진 찍은 거 보여줘 네 네 갑자기 왜 이렇게 무서워졌어 아니 그 비디오 찍고 있어 아 좀 기다리라고 그래야지 여기는 거실 거실 거실도 보여줘 네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여기도 똑같아요 왜? 쟤 뭐해? 저는 이렇게 일광욕을 즐기면서 책을 읽는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sanitation 이유는 자동문이야 으어어 자동문요? 자동문 자동분 Khalif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하러 왔습니다. 체크아웃하고 브런치 카페 갈까요? 응 브런치 카페 가자. 우리 일단 들러가지고 유명한 케이크 있잖아. 그래서 케이크 하나 사고 우리 끈도 하나 사고 그리고 가자. 무슨 빵? 아 이거 크림 담갔다. 크림 간팥? 파시야? 파시구나. 이거 먹어볼까? 맛있겠지? 이제 쇼핑을 해볼까요? 무슨 쇼핑? 쇼핑이에요. 일로 오세요. 저기면서 머리띠 얘기하는 거야? 네. 이 둘 중에 뭐가 더 예쁜데? 음.. 한번 껴봐야 알 것 같아. 껴봐. 어때? 예뻐. 귀여워. 머리띠가 치킨 한마디보다 더 비싸네. 난 9,000원. 응? 아 안돼. 그만. 어때? 아이구. 귀엽네. 귀찮아. 응. 얘가 원래 이렇게 삐져나와야 돼? 이쪽으로 이렇게 거는 거 아니야? 응. 걸어도 되고. 응. 거니까 훨씬 예뻐. 더 이뻐졌다. 미모가 업그레이드 되셨어. 가자. 아, 보였어? 예쁘다. 너무 잘 어울리는데? 귀여워. 선미는 영미가 똥을 싸도 잘 어울린다 할 것 같아. 아니 진짜 잘 어울려. 우와. 예쁘다. 대박이다. 바이킹이야 이게? 아니 이게 새끼 바이킹이었지. 아, 그래? 와 근데 크다. 꿈의 동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이구. 왜? 문 닫았어? 아, 전화해봐. 아, 여기 놀이공원 내 있대. 내 있던데. 내 있던데. 내 있던데.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아, 고마워. 좋아. 하나, 둘, 셋. 으아아아아아